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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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제 안죽는다. 제가 받을게요. 안녕. 아 유리님 어서오세요. 어 눈목님 넣으셨다. 들어오세요. 아까는 분노에 죽은 건 아니고 아 잠깐만 아까 전에 그 불 쏠 때 맞은 것도 있지만 아 이거 튕겼네. 아이 진짜 야 서버 진짜 못해먹겠다. 우선 저도 오프라인 됐으니까 우선 나갈게. 어 거기 위에 있을 때 죽은 거거든. 그래서 물려서 죽은 게 한 두 번 반 정도 물려서 죽었고 반 정도 불타 죽었는데 하아 깝깝하다. 아까 아까 왜 포획이 안 됐었지 근데? 피가 회복돼서 그런가? 통을 통을 써야겠다. 화약통을 안 썼는데 화약통 아마 피가 회복해도 화약통까지 딱 터트리면 아마 딱 될 거야. 화약통을 화약통을 가져와서 혼자 할때는 포획을 하면서 화약통을 써야겠네. 그럼 화약통 맞고 덫에 걸리면 거의 될 거거든요. 네. 제가 만들게요. 그냥 서버가 지금 다 튕겼어. 지금 다 튕겼어. 혹시 지금 내가 제가 알려드려야 되나? 친구 제 친구 아니신 분도 계시지. 내가 방번호 알려드릴게. 3 음 4 5 9 1 2 5 6 8 10 11 11 12 14 지금 화면에 있는 거, 메모장에 있는. 일로 들어오세요. 아,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3P, S, E, A, T, K, M, V, G, N. 충분히 넣어도 안 된다고? 저 온라인일 텐데, 지금? 이거 온라인 집회구역에 떠있잖아. 이상한데? 하고 있을게요. 들어오세요. 잡을 거야. 손자 잡고 말 거야. 아이씨. 할 수 있어. 난 잡을 수 있어. 아, 그래? 서버가 안 돼? 혼자 잡아야 되겠네? 하늘의 뜻이네? 너는 혼자 잡아라. 여덟 번 통국이 됐는데? 열... 열 한 번 되라고? 열 한 번, 열 한 번 통국해야 되라고. 아우, 짜증나. 어, 안전이프가 여깄네? 왠올로? 왠올로? 자,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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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헌이나. 어, 몬스터헌터나. 아니면은. 뭐, 뭐야 이거. 침착하게만 잡으면 됩니다. 아이고. 항상 침착하게 하면 돼요. 아나이씨. 아나이씨. 작은 딴 분은 못 들어오신데. 서버가 안좋은가 보다 아 진짜 좁은데서 싸우는거 아냐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진짜 와 잠깐만 여기 자리가 안됐다 아이씨 아이씨 어이없이 한번 누웠다 회복은 회복이 안돼 제가 자꾸 덤벼갖구 아 들어오셨어요? 잠깐만 나 이제 아 션님 션님 36님이 만드신거 돼? 왜 내가 만든거 안돼? 나 무시하는거야 지금 나 이거 죽고 빨리 죽고 갈게요 어 광석 광석이형 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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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그니깐 그니깐 허공을 갈랐다 물을 쏘는데? 와 아 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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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고고고고고 아 나 무기 바꿀래 아 아 못 들어가지 마야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번 더 오세요 건너스러 바꾸러 들어 오세요 안녕 힘드나 지금 토비카 가치로 맞추면 좀 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힘들어 어 왜 화면이 안 움직여 와잉 땡겼나 본데 어 나 불레성 마이너스야? 나 튕겼는데 잠깐만 여러분 어쩐지 잘 죽더라 이게 내가 죽는 게 실력이 죽는 게 아니었어 내가 못해서 죽는 게 아니야 장비 탓이야 튕겼어 튕겼어 거기 그냥 계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장비 탓이야 장비 탓 딴 거를 바꿀까 딴 거를 바꿀까 어쩐지 지금 못 잡을 리가 없는데 내 실력으로 장비가 마이너스 몇 프로인가 30% 되는 것 같은데 내 체감상 되게 아파요 강화를 괜히 했네 딴 거 강화할걸 괜찮아 저거 어차피 또 내성이 있는 거라 다음에 쓰면 되죠 불레성 15%다 우리 여러분 안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안될 것 같아 너무 튕긴다 헌터라도 맞추면 좀 나으려나 헌터로 그냥 갈까 안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그냥 되는데 잘 튕겼죠 혼자 해야겠다 토비카 가치로 바꿔야 토비카 가치를 파밍 우선 한번 더 해보고 내성이 근데 그렇게 영향이 많은가 아 한번 더 해보고 아니면 토비카 같이 오늘 맞춰야 되겠는데 그러게 양양이 믿고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덜어버리겠다 그렇구나 불레성이구나 불레성이 없구나 15나 없는 건 엄청 많이요 이거 한 번 더 해보고 안되면 이거 어쩔 수 없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서버가 지금 말을 안듣네요 어쨌든 친추 잠깐만 뼘도 한번 해봐야지 교환했으니까 친추 같이 친추하면 되죠 태고의 대고리인 것 같다 그렇지 않아? 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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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에 무슨 그걸 있어야 될 것 같애 그냥 용골이 아니고 태고계열인 것 같애 흠흠흠흠흠 흠흑흠 아아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 あ groant 어 Cap ю 와 더 아프다 야 이거 내구가 너무 약하다 하지만 꿀벌레가 있지 우리 여긴 꿀벌레 빨라 냥냥이 냥냥이 빨라 쏴야겠어 그리고 컨트롤로 냥냥이의 컨트롤로 냥냥냥이 공격 냥냥냥을 들어가잖아 특히 신owo 아멘 너무 아프다 지붕 방울 같다 안돼 안돼 뱀장어 잡자 뱀장어 다람쥐 잡자 그거 맞추고 가야겠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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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소울프를 강제하는데 이거 멀티플레이 게임인데 그쵸? 소울프를 할 수 밖에 없다니 서버 때문에 이럴때는 P2P로 서버는 잡아만 주고 이제 서버 상황이 안좋은 애들을 위해서만 딱 서버 있고 그 다음에 P2P로 하면 되거든 어차피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카가치가 방어력 80이라다가 불레성 0이네 불레성 있는 방어가 뭐 근처에는 없나요? 푸케 푸케? 듀라가 마이너스 5고 카가치가 방어력이 내가 근데 방어를 업을 해서 그런거고 번개성 20을 했다가 불레성이 플레스는 아니지만 0 육룡의 가죽 육룡의 가죽은 뭐지? 모피 이런게 있네 모피 모피랑 육룡의 가죽 어디서 얻으셨어요? 이거도 색깔이 다른데? 아니다 없는거랑 색깔이 다른건가? 그러면 포획을 아예 하자 아 인저러스 맞아 인저러스가 아까 불레성이라고 했지 자체가 불레성이라고 했지 모피는 사슴? 사슴 잡으면 사슴이 근처에 있나 아 익룡 익룡 잡으면 안 아 아 아 아 아 아 투비카 가치가 없네 잠시만 자유로 가야 되나 잉룡을 떨어뜨린 다음에 잡아야 되죠 이거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맵에 나와요 조용히 모아야겠네 조용히 모아야겠네 조용히 모아야겠네 조용히 모아야겠네 조용히 모아야겠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